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튜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인생 한번 굵직하게 크게 한탕하고 한강뷰, 아님 한강이 가는 거지 라는 굉장히 개념 없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도 댓글을 같이 읽었는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고도, 그렇게 자기가 가진 걸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방송에 비투했다가 좀 시원하게 손해를 보신 분들 두 분 사연을 해드렸습니다. 한 분은 비투가 아니네요. 한 분은 비투고 한 분은 비투가 아니네. 한 분은 3억 4천만원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분은 1억 7천만원. 근데 보면 이렇게 이제 비투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를 큰 손해 입으신 분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차라리 대단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손해를 봤으면, 어차피 능력이 있으니까 메꿀 수 있잖아요. 뭐 그 돈 없어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비투를 통해서 큰 돈을 잃으신 분들은, 저게 전부예요. 저게 전부고, 지금 나이에서 저만한 돈을 다시 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저런 무리수를 거쳤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때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비투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개가천선을 하지 못했어요. 뭐 소대를 봤으면, 그래, 투자 같은 건 내 인생이 맞지 않아. 내가 왜 이런데 정신이 팔려 있었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살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이렇게 마음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시 돈을 모아서 또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강원 정성 카지노에서, 자기 전쟁사는 다 까먹고, 그러면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돈 있으면 또 하고, 돈 밀려서 또 하고, 차 팔아서 또 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분야만 다를 뿐, 도박 중독자하고 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데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코인 같은 거에 중독이 돼서, 이성이 마비가 돼서, 못 빠져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방을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한방 쉽게 살려고 하다가, 한방에 훅 가게 생겼어.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 방송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같은 거에 관심이 없고, 투자 같은 얘기를 잘 안 꺼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뭐, 동갈리 얘기하면 꺼내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공부해도, 사실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비투하시는 분들 보면, 경제술도 많이 읽었어. 근데 읽어도 그래.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회, 추워지였어. 그런 책들 다 읽었는데, 결국엔 손해를 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책 속에 있는 걸, 내가 정독이라고 해도, 책 속에 있는 것하고, 실제 투자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게. 그리고 책에 있는 어떤 투자 내용은요. 현재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예요. 과거.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투자 방식과, 돈 버는 방식이 계속, 시식각각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책에 나온 내용은,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소식적 때, 이제 잘 나갔던 시절, 과거를 좀, 좀 미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 시대에 써먹으면, 안 맞는 것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한방 같은 노리지 마세요. 한방 안 노려요. 살만해요. 좀 힘들긴 하지만. 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그래. 어차피 한방이 자빠지면, 일어서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방송에서는 부디, 한방으로 뭐 뒤집어야지. 전세 역전해야지. 뭐 역전해야지. 부자가 되어야지.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방송을 보셨다면, 뭐 안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투자를 하더라도, 전재산을 다 끌어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작게 따다가도, 한번 크게 잃으면, 회생 불가능입니다. 주식 코인, 왜 만만치 않는데, 따면 따는 대로, 더 큰 금액으로 또, 계속 투자하는데, 한번 제대로 물리면, 나락 가는 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것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돈의 1불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전재산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전재산을 거는 것도 못 알아서, 빚까지 져가지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식 코인에, 전재산을 건 거 자체가 도박 아닙니까? 집안하에 모든 걸 걸어 놓는 거 자체가 도박 아니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투자하는 게 그렇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양날의 검이 전주하는 분야잖아.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투자하는 게 겁이 없는데, 왜 손해보고 나면 겁이 많아지는 거야.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있잖아요. 코인 같은 거 중독되는 분들, 사람으로 안 보는 게, 웃긴 게 자기가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비트웨이까지 투자했다고 날려먹으면, 다시 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다시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다시 내가 벌려놓은 거 있잖아요. 마라 번 걸 다시 복구하는데, 너무 겁이 나니까, 일부러 도망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손해본 걸 다시 복구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서니까, 그동안 시간도, 노력들 다 날라가니까, 이걸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도불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해도, 말은 안 들어요. 내가 보니까, 중독되신 분들은.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뭔가 세게 투자해서 돈을 보겠다는 것 자체가 도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버리지 자체가, 레버리지도 하는 것 자체가, 도박입니다. 뭐 사람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갈리겠지만, 그래요. 특히 서민들을, 에버리지 하는 건 도박입니다. 더 도박이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민들은 함부로 빚지면 안 돼요. 빚을 지더라도 몇 문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내가 감내할 만한 빚을 줘야 되는데, 뭐 빚투나 연걸 같은 경우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서는 거잖아요. 아니 평생도 내가 벌어보지도 못한 돈을, 몇 배를 빌리면 어떡합니까? 상식적으로. 앞으로 내가 그만큼 벌지, 못 벌지, 그거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뭐 빚뿐만 아니라 연걸 같은 경우에, 8억 10억, 아니 8억 10억커녕, 뭐 1억 이상 모아본 적이 있어? 아니 모아본 적도 없는데, 8억 10억 어떻게 갚아? 집은 투자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려고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안경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게, 좋은 안경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크게 부어가지고, 한 번 더 비싸게 팔아먹을 생각만 하냐마자 이게. 집은 집일 뿐인데. 안 그래요? 솔직히 서민들 레버리지 같은, 알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잖아요. 오히려 투자 관련 책들이 서민들을 좀 더 힘드게 만들어서, 레버리지라는 것을 굉장히 관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손대면 안 되는 건데, 솔직히 몰라야 됩니다. 아니 레버리지만큼 빚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언제까지 일할 줄 알고. 거기 투자라는 게, 무조건 이제, 잘 되는 것보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웃긴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도 뭔가, 거액을 투자하면,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을 해.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투자라는 게 무조건 흥망성쇄가, 나오잖아요. 흥한 사람 있으면 망하는 게 있고, 성취한 사람이 있으면, 세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특정 지분 무조건 올 것이다. 특정 상품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투자에. 투자에 무조건이 있어요. 근데, 거의 뭐 종교식으로, 세뇌당해가지고, 아, 무조건 올라간대. 무조건 올라가신 분들, 올해는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작년까지 보이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조건 없습니다. 절대적 무조건 없어요. 특히 서민들은 무조건 없어. 무조건 그렇게 살면 안 돼. 레버리지 같은 거, 몰라야 됩니다. 몰라도 살만 해요. 괜히 알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대출받아, 겁도 없이 대출받아가지고, 베이팅하는 게, 그 자체가 정상이냐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래서 지금, 가게 대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기가 벌려놓은 거, 갑지도 못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누가 도와줍니까, 이게. 자기가 벌린 건데, 자압자득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뭔가 있잖아요. 행동 옮길 때, 생각이란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상적인 생각을 했을, 레버리지라는 걸, 웬만하면 안 했겠죠. 함부로 빚을 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돈을 올인에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정상적인 판단이, 거의 재료일수렴하다 보니까, 저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수익을 봐가지고, 잘되기 전에,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안되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옷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서민분들은. 서민들은 한 번 자빠지면, 뭘 일어나. 영끌분들 자빠지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일어납니다. 비투문데 자빠지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일어나요. 왜냐? 그만한 빚을 벌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 시점은, 이후로, 앞으로, 뭐, 겁없이, 무리해서, 내버리지 투자하고,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오히려, 서민들이, 이상한 투자병에 걸려가지고, 원래 투자라는 것도 잘 모르고,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투자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동참해가지고, 이게 무슨 꼬라지냐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레버리지니, 비투니, 영끌이니, 이런 말은, 뭐, 재방송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예의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의가 안 나왔으면, 벼락거지하는 말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수지기 말해서. 서민들이 왜, 영원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고, 비까지 끌어쓰면서, 레버리지까지 해가지고, 투자를 합니까? 애초에 그걸 갚아 나갈 만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투하신 분들, 여기서 1원을 설 사람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비투하신 분들, 이거 다 갚아 나가서, 극복할 사람도, 얼마나 있을까요? 극복할 자신은 없죠? 극복할 자신이 없으면, 애초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투자하기 전에,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안 됐을 경우에, 이걸 과연,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서야 됩니다. 항상,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을 뒤로 봐야 돼요. 왜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괜히 연금이나, 저축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 걸어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달 다칠 수도 있잖아요. 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보험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좀 정상적으로 사시고, 더 이상 한방이니, 레버리지니, 일단만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사세요. 없으면 없는 데 살면 돼. 능력대로 사는 거, 별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남들하고 비교 안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누가 뭐 멸업 벌었다, 멸업 올라갔다, 이런 얘기 듣지 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 내려갈 수 있는 거야. 남의 말에 너무 솔깃하지 마시고요. 멸업 본 사람도 지금, 소유소문으로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그릇에 맞게, 행동하시고, 처신하시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이런 극단적인 스탠스는, 절대 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